자 돈트가 아니라 더 준 후 빼구요 인터 업데이트 a 자 빼고 자 머스트가 아니라 슈드 투블로우가 아니라 블러운 자 여기선 원트가 5형 식동사 인데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그런데 그 경적이 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블로우가 울리다 여기 표정에는 울리 이게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니저에 의해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그 경적을 울리는 거잖아 그치? 매니저에 의해 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pp 관계라는 얘기에요 수동 그러니까 블로운이 돼야 돼 그 다음 근데 블로우를 써도 잠시만 블로우를 써도 말은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원문이 블로운이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은 되는데 이게 학교 내신은 원문대로 가는 걸 좋아해서 요기 블로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암기해 주는 게 나을 거 같아 그 다음에 슈드웨브 pp하고 머스트웨브 pp 시험에 가끔 나오죠 이게 머스트가 의미가 두 개지 뭐뭐 해야만 한다도 있고 뭐뭐 해야 한다 있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근데 머스트웨브 pp, 슈드웨브 pp는 둘 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머스트웨브 pp는 틀림없이 뭐뭐 했다고 슈드웨브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이거는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a 자가 붙어 있는 a 자가 붙어 있는 거는 서술형용사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Allowed는 이 Allowed는 이거는 부사로 쓰여 형용사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이 형식 동사가 들어가면서 주격보어 즉 형용사 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Allowed는 서술형용사가 아니야 서술형용사는 보어자리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보어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서술형용사라고 그러지 Allowed는 그게 아니라 부사로 쓰이는 애야 그러니까 이것 좀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주어가 들어가면서 동사 즉 과거 시제 동사 자리야 그래서 그 소음은 당연히 모든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기는 전면구가 불안전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한때 일했던 회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업적 성공에 보상하는 것 요거는 동명사 주어야 당연히 단수 취급 해줘야 되고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면 이거